자 오늘 여시야문 2도 공간에는요 또 귀중한 창작자 소리로 음악을 지어내는 곡짓기 작곡을 하시는 작곡가 나오셨습니다 얼마전에 11월달에 있었던 국립현대무용단의 검은돌 모래의 기억 이라는 제목에 안성수 예술감독이 안무를 하고 오늘 나오신 이분께서 음악을 작곡해서 올렸는데요 저도 그 현장가서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안성수 예술감독하고는 세 번째 협업을 하신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라예송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세요 계속 작업실에서 또 콩나물과 씨름 하다 오셨나요 네 보통 그러면 이 말이 적절한 말인가요 콩나물이요? 네 콩나물 아니죠 콩나물로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오선에다 작업을 안하세요? 오선에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음악에 따라서 제가 필요하게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 그림을 그린다 네 오 그 음악을 악보를 본인의 악보화 작업이 있다는 거네요 네 오 요거부터 이제 재밌는데요 어떤 시기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을 요구를 해야 될 때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연주자들이 좀 더 잘 표현할 수 더 넓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래서 음에서 어떤 음으로 가는 그 지점을 그려준다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냥 그려서 연주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네 그때 그 그림은 어떤 기호인가요? 어떤 기호 어떤 모양 어떤 그림 보통 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음이 움직이는지를 제가 그려주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가야금이면 현 하나에서 한음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당겨서 소리를 그러니까 음을 높낮이를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모양대로 그림을 언제쯤에 올리고 언제쯤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주고 있어요 본인의 그런 악보 그리기 작업에 대해서 붙인 이름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름은 없고요 이름은 없어요? 네 라해송 씨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시게 된 게 이제 이 국립무용단 안성수 감독님하고의 작업이에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었던 것 중에 안성수 감독이 홍보 영상에서 라해송 씨는 전통 악기만을 가지고 다른 악기의 서양 악기나 다른 외부의 악기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새로운 컨템포러리를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방법으로 컨템포러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곡가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거든요 원래 가야금에서 출발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가야금 전공 주자였죠 네 전공을 하고 지금도 연주자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연주만 하고요 보통 뭐 산조 연주해야 되거나 무용반주 연주해줘야 되거나 이런 건 재밌게 가서 전통음악 연주할 때 주로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야금으로 내 곡을 짓기 시작한 건가요? 창작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야금 전공하고 이제 많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 접하고 그다음에 관연악단 그러니까 청소년 관연악단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 관연악단? 네 그때 제가 들어갈 때 서울시가 1회 아 서울시였어요 네 뽑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활동하면서 곡을 내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연주하느니? 아니 근데 뭐 많은 연주자 하면서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작을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군가의 곡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무렵에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곡을 전공한다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를 보면서 이걸 할 거면 작곡가를 뭐하러 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기약으로 전공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면서 그 이거를 악기를 하면서 내가 뭐 그냥 가야금곡 조금 만들어가지고 연주하고 다니고 이거랑 작곡가가 되는 거는 정말 다른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작곡을 작곡가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걸 공부할 건 왜 작곡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했던 그 측면은 조금만 더 밝혀보면 뭐예요? 전통음악을 가지고 어떤 걸 창작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뭐 아주 기초적인 화성법이나 뭐 그 밖의 이제 공부들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서양음악 작곡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테고 그쪽이 그쪽으로 가야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 본인이 이제 나와서 가염문 활동으로 청소년 관연학 때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연주해 보곤 하다가 차라리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결심한 거는 역시 거기서도 같은 지점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비슷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국악관연학을 바깥에서 볼 때랑 또 들어가서 연주를 할 때랑 이렇게 계속 겪는 것들이 관연학이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창작곡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연주자로서 좀 나는 이렇게 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보통 그때 레슨도 하고 아르바이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악기를 하나씩 사서 모으면서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악기? 네 작곡을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악기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되게 막연하게 그래서 그냥 악기들을 모으느라고 악기 모으고 공부하고 그거 하는데 몇 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전례가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곡과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하는 내용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오늘 좀 침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국악관연학에 안팎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갈등의 지점들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문제점을 음향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음향체 뭉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도 두 개가 뭉쳤을 때도 해결 안 되는 게 더 뭉쳐서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뭉태기로 그냥 이렇게 관객들 귀에 들렸을 때 오는 어떤 그 물음표들의 연속이다 그래서 50년이 넘게 거의 55년째인데 지금 그리고 또 하는 측면이 그런 비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송 씨가 말하는 것 같은 지점에 누가 글을 쓰거나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가장 많은 정규직 자리로 지금 있는 문제까지 온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음향체라는 여기에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끄떡이시긴 하셨어요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면 국악관연학이 겪고 있는 현재적 문제점이랄까 제가 가장 그래도 크게 생각했던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악단에 계시고 그분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국악관연학이 어디를 방향을 어디를 목적지로 잡고 가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지 않았나 싶고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누군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왜 우리한테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화제를 본인 스타일을 다시 돌려서 그래서 우리 악기에 의한 우리 악기 안에서의 방법론을 찾고 전통 음악업법 안에서 새롭게 곡 짓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지점을 발견하셨고 실제로 공연 음악 작품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곡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청취자분들이 저 라이송이라는 분이 어떻게 곡을 쓰길래 곡을 좀 들어보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못 들어본 분들은 첫 번째 곡으로 흰연기너머 이 번호가 흰연기가 시리즈인가봐요 네 흰연기너머2까지 있어요 근데 2에서 제가 원래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던 거라 그 영상에 들어간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까지를 본인이 이렇게 구상을 해낸 거였어요? 네 구상에서 제작해서 그 공연 이야기 좀 하고 싶긴 합니다 조금 해보고 들을게요 흰연기와 밀실 부제예요? 이게 밀실노머2가 흰연기너머가 제 작곡 발표회에 계속 가지고 갈 제목이고요 뭐예요? 이게 뭘 비유하는 말이에요? 흰연기너머는 원래 흰연기너머라는 곡을 제가 썼었는데 그 곡에서 출발한 거고 그 연기너머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는데 실제로? 네 50년 이상 피시다가 담배를 끊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네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10년 정도를 저한테 할머니가 너무 중요한 분이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정도 딱 지날 무렵에 제가 할머니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할머니를 내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고 할머니는 내가 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지워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썼던 곡인데 그 제목 자체를 할머니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이제 제 작곡 발표의 시리즈 제목으로 할머니가 신선이 되신 것 같네요 네 밀실노가다는 또 뭐예요? 그 시리즈 중에서 네 시리즈 중에서 이제 1은 그냥 흰연기 너머였고 이제 2가 밀실노가다였는데 그 제가 그 작업실에 물이 이제 드리쳤어요? 네 드리차고 여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 아니고 되게 긴 시간을 물이 새는 데를 물을 닦으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정화조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네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주인하고 분쟁이 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건 공연으로 내가 만들어서 구처럼 풀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쇼케이스에서 영상도 남기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작업입니다 네 아 본인의 아예 비근한 삶의 모습들이 다 담긴 네 자 흰연기 너머2 중에서 밀실노가다 방금 들으셨듯이 작곡가의 가난한 그리고 또 지하 작업실에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거쳐가는데 예성 씨가 거쳐갔던 시간에 창작 자기 생활과 관련된 창작품입니다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 생각이 복잡해지는 곡이었습니다 흰 연기 너머 2 이런 시리즈 중에서 2에 속했던 곡 밀실로가다 라예송 씨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아까 나누던 얘기가 우리 악기에 의한 전통음악업법에 의한 전통음악음 세계 안에서의 컨템포러를 찾는다 이 부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방식 그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것 안에서의 어떤 컨템포러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공부가 전통음악 관련된 공부가 거의 다 아닐까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이외의 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게 그걸 먼저 해봐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생 못하고 이것만 깊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다른 걸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이 방법으로만 파겠다 일단은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거를 숱작을 해나가기 시작한 건가요? 네 일단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그게 창작이 될 때 되게 많이 사라져버리고 뭉개져버리는 게 일단 음 자체가 그게 어떤 피치를 가지고 피치로서의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움직임까지 그 음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금 같은 것들이 꺾는 음을 운지로 떼서 따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 지공에서 그 치구를 움직여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넣어보려고 그걸 어떤 음으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음표를 이상하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 자체를 길게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도를 해봤었고 연주자들이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근데 사실 음표를 그냥 그리고 거기에다가 흘러내리는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새 연주자들이 워낙 음감들이 뛰어나고 그래서 오선지에다가 뭘 주면 그 음을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걸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반대로 다르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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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의 이 붓의 선 그런 것하고 더 가까운 발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송 씨가 지향하고 있는 스타일일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스케치를 해서 그 안에 색을 칠하고 뭐 이거랑 달리 붓은 이제 그게 완급 조절에 따라서 완전히 그 물하고 검정색 멍만 가지고 되게 여러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한 획만을 가지고도 이 음악도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연주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겠네요 네 시간도 필요했었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항상 이제 제가 노래를 다 불러주고 구음으로? 네 구음으로 불러주고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길 바라 아 이걸 이렇게 한 거구나 이제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연주자들이 그 다음에 제가 뭘 그려줘도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처음 작곡과 이제 전문사 진학했을 때 그때 처음 실험했던 게 왜 산조대금으로는 창작곡을 잘 쓰지 않는가 이제 여기에 고민을 시작해서 산조대금이 들어간 곡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곡을 쓰다가 도저히 이제 우선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기부법을 새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궁을 가지고 기부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금주자 어떤 대금주자도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그걸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초보자들도 구멍을 막으라는 것만 막으면 그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한글 창조가 같더라 그 작업을 했었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대금 연주자들 만나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대금주자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냥 편안한 악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물론 부족함이 많았죠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때 아 맞다 이러면서 뭐 추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 하면서 또 용기를 얻어서 해금도 운지 가지고 이제 악보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또 피아노랑 같이 붙여서 뭐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원래 그 서양 악보로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해금 대금을 같이 넣은 그런 악보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용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셨네요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글로벌 해야 된다거나 백관화 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멋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음악을 탁탁탁탁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무용에 대한 어떤 무용과 나예송씨의 작곡 스타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곡을 듣겠습니까? 무용극에서 썼던 이상한 나라의 토끼? 네 이거는 언제적 음악인가요? 2019년 봄에 원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건데 나중에 하고 나니 꼭 어린이가 아니어도 이제 먼저 음악을 먼저 만든 거예요 아 이거는 작품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네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용극으로도 발표가 됐던 거지만 네 발표를 했고 그냥 순수한 음악 작품으로도 그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것도 올려놨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자 올해 봄에 작업하신 무용극 음악 이상한 나라의 토끼 삼중주라고 하는데요 어떤 악기일지 들어보시죠 여기 혹시 나랑 같이 여왕의 바테레 파티에 가고 싶은 사람 대상으로 본인의 스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라해송 작곡의 이상한 나라의 토끼 무용극 음악 감상했습니다 뭐 여러 삼중주인데 막 사물 같은 것도 나오고 네 사실 사람만 세 명이고 무용극 상황으로 보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요 자연스럽게 무용이라는 주제로 이제 옮겨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라해송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려준 작업들이 국립현대무용단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웠던 것은 국립현대무용단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결이 나름 있었는데 안성수 예술감독이 선택했던 작곡가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음악어법을 그래서 더 안성수답고 더 라해송다운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켰던 것 같은데 무용과 본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무용을 원해 좋아하세요?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무용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면 계속 그렇게 춤을 많이 췄다 길 가다가도 노래가 나오면 춤추고 소리에 민감한 아이였네요 네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그 이후에도 계속 춤이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용을 좀 배우다가 그때 당시에 조금 시골에 있었는데 무용을 배웠다는 것은? 무용학원을 다녀서 한국무용도 배우고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학원이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못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다녔는데 만약에 계속했으면 무용을 했으려나 하는 생각도 했다가 안 하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게 이제 시나위 같은 음악들 한국무용할 때 들었던 것들 그리고 뭐 보통 무용학원 다니면 발레, 현대무용 다 여러 가지 조금씩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국무용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닐 때 와서 뭔가 연주자들이 가야금 연주하고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그럴 때 어렸을 때 봤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의 아는 지인의 작품을 의뢰받아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현장에 안성수 예수감독이 와서 객석에서 그것을 보고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연락을 와서 큰 작업을 맡겼다는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공연이 현대무용단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현이라는 무용수가 있는데 그 무용수의 개인 공연하는 거를 가서 도와주고 그런데 그때 이런 일까지 상상하고 했던 일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학생이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었는데 너무 그냥 재밌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만 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함이 그냥 네. 끝나고 나서 연습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조금 몇 달 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이렇게 와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안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좀 약간 부담도 됐겠어요?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한국 예술계 전체가 주목하는 그런 작품이 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나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작품을 보신 다음에 원래 그 안성수 단장님의 그 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가지고 만드신 그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국악기로 좀 편곡을 하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역제안을 드렸어요 음. 그러지 말고 창작으로 하면 어떠냐 네.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스트라빈스키를 가지고 한국악기에 맞게 연주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작업을 하느니 네. 오히려 그게 낫겠다 네. 흔쾌히 네. 근데 흔쾌히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네. 그 요번 제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그 일부러 특히나 이제 무용작업에서는 그 무용적인 리듬감과 음악적인 리듬감의 일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왔고 그 점이 부각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는데 요번 라이송 작곡가의 음악에서는 거의 리듬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내재적인 리듬은 있지만 그 타악기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 전통과 장단과 가락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리듬의 운영은 굉장히 그 절제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크게 맥을 딱딱 잡으면서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요번 작업은 특별히 더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절제를 한 측면이 있나요? 네. 이번에는 그랬던 것도 있고 주제 자체가 이게 검은 돌 모래의 기억 제목이 이제 그런 작품인데 거의 판타지의 하나의 일루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음악으로 이걸 리듬적으로 뭔가를 더 무용수들이 사실 리듬을 가지고 뭔가를 해줬을 때 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오. 일부러. 주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우리 어떤 3분 막 장단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결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계속 무용수들이 하는 것이 거기 끝나면 그것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몸의 움직임과 그 장단의 기억이 그것은 의도됐던 건가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단은 일부러 가락으로 그런 것을 막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것을 타고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음악을 그렇게 해서 들였을 때 뭔가를 더 집어넣지 않는 상태로 이제 드려야 단장님께서 주셨던 그 무용수들의 움직임이랑 그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게 이제 그 가곡 연주자들에 대한 능력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다 전통 악기 하나씩은 완전히 마스터를 한 전문가들인데 다 가곡 창법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것도 화음을 예송 씨가 만들어낸 화음을 가지고 동시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쫙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 밀도를 유지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소리 미학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 그거는 얼마나 연습해야 하게 된 건지 전공도 아닌데 네. 전공이 아니고 근데 워낙 이제 그 전해부터 제가 뭔가 노래를 계속 하게끔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분들 자체도 그 전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어서 그 이 작업 자체만 수개월 연습을 했으니까 그건 또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그 화음을 하고 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음이 이제 계속 어긋날 때도 많고 본인 그걸 놓치면 다 어그러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습 많이 했죠. 겨울. 네. 작년부터. 그 지점이 정말 오히려 국내 관객들보다는 외국 관객들이 더 놀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는데 그 지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건 어떻게 발견된 거고 의도했던 그 청각적인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감각적인 그 의도성은 뭔가요? 그 전에 이제 2017년에 제전학 장미의 잔상 그 첫 작품 안성수 단장님 같이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노래를 집어넣었었는데 그때 노래에 그 단장님하고 이야기 했었던 것도 그렇고 되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 자체로도 그렇고 그냥 악기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인성이 딱 나왔을 때 근데 그게 뭔가 주인공적인 그런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악기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노래로 다시 그냥 재표현하는 딱 그 정도까지만 노래를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집어넣었는데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꼭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주제랑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그 노래를 가지고 어떤 안무를 하실 거고 이거를 다 이제 제가 대충 예상이 되고 본 상태에서 여기서 시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래는 어느 정도 또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냥 그 합창하는 거랑 이 정말 식임새를 막 다 넣으면서 그걸로 음을 맞추면서 하는 거랑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음을 계속 못 내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진짜 연습으로 극복하고 효과를 위해서 그분들도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다시 이런 것이 주어진 때는 훨씬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분이 노래를 하셨어요. 타악하시는 분은 노래를 안 하셨고 그걸 하면서 못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분이 하시는데 음색이 제가 원하는 그 높이에서 이 사람의 음색이 어떻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음높이를 다 생각을 해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조합은 다른 사람한테서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여기서 말 나온 김에 그 부분이 도대체 무슨 부분이길래 청취자 여러분들은 들려주지 않고 말로 하고 있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만 그 맛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검은 돌 모래의 기억 11월 초에 공연되었던 국립현대무용단 작품 중에서 지금 언급했던 4명의 가곡 창법으로 노래하는 합창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의 가곡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김지아 시인이 썼던 책 중에서 흰 그늘의 미학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딱 그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달항아리의 한국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하얀색 절대성 그것이 진짜 서양 하얀색하고는 다르잖아요. 흰 그늘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데 작품 제목은 굉장히 판타지가 많은 그리고 시간의 어떤 역사 시간이 만들어낸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를 이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성과 이번 음악과의 관계라 그럴까 그런 것에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처음에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이 작품은 처음에 딱 초기부터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두 분이? 네. 제목도 지금 같이 정한 거구나. 같이 지는 제목이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내년에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그 고통받고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에서 각자 개개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막 생각 중이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를 제목이 나와야 사실 그런 데서 이제 홍보나 또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좀 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작품은 계속 조금씩 만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작을 계속 보내주시고 저는 그 동작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이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왠지 저도 보고 있으면 그 동작 반복되는 동작이나 그다음에 무용수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게 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또 그런 고통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 이런 걸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단장님이랑 이제 오늘은 꼭 만나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는 그 날이 됐었는데 그래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팜플렛에도 꿈 얘기를 적어놨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검은 불상 검정색 불상이 이렇게 팍 이렇게 부서지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 파편이 저한테 다 날라오는 그걸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모래의 기억이야 라고 탁 이렇게 제목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단장님 뵀는데 단장님은 검은 돌을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아 예 피전인 것 같은데요. 오 검은 불상이 깨져서 나한테 파편이 돼서 날라왔다. 저는 그 부분에 더 소름이 끼치네요. 뭐가 의미 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발견된 어떤 지점 그 전 과정에서 없었던 이번에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통의 어떤 새로운 부분이랄까요? 장점? 오히려 그 전 작품들에서는 그 되게 전통적이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좀 골라서 제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식을 한 거네요. 제전학이었으니까요. 그 제전학 장미의 잔상이었고 그리고 한국적인 거를 보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무속 장단도 들어가고 도들이 장단에 그 시김새나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더 막 대풍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싹 빼는 것들이 조금 그런 걸 지향하고 이번에는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 이게 전통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작품에 몰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면 당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난 그걸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지금 순수하게 구상하는 작품들도 있으세요? 네. 아무 그런 의례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네. 어떤 거예요? 관연학국을 써보고 싶고요. 어? 정말요? 네. 관연학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관연학 관련해서 뭐 공모도 많고 그리고 뭐 마음 먹으면 어디에 부탁해서 연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되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린 이제 시대가 됐는데 제가 계속 신뢰학 편성으로 주력하고 있었고 거기서 뭐를 얻어야 되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아 이거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관연학을 내가 관연학을 쓴다면 나는 어떻게 쓰지? 관연학이야말로 더 큰 고민을 가지고 뭐 남들 쓰는 똑같은 거 내려면 뭐하러 관연학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뭐고 내가 관연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인지 제가 그 작품을 낼 수 있겠다. 그거는 뭐 공모를 내서 당선이 돼야지만 연주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확신이 들면 제 사비를 가지고라도 정말 관연학단을 모아서 그렇게라도 연주를 할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렇게만 곡이 나온다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큰 음향적인 사고를 또는 실험을 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내가 쓸 작품에 대해서만 몰입하고 그렇게 지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가 시간이거나 나거나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거나 다른 일은 뭐 취미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뭘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곡에 대해서 음악 생각하는 거 말고 뭐가 본인의 2017년에 어떤 작품 준비하기 그 무렵부터는 다른 걸 할 시간이 정말 거의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를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네. 그리고 음악도 계속 듣게 되고 음악 듣고 곡 만들고 생각하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드니까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네요. 운전이 취미일 것 같네요. 그렇게 치면 그럼 책 읽기도 안 하세요? 책도 읽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작품에 관련돼서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거를 네. 그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작업을 2017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네요. 계속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좀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근데 원래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의 관심이 있으면 그거만 관심이 있고 네. 다른 건 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전통 음악을 두고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가 방임되고 있거나 이제 서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통이라는 것을 서로 다 각자의 방식으로 울고 먹고 있고 또는 그것을 다 합리화하면서 계속 계속 해나간다. 이것이 계속 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랄까 비평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전통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송씨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통음악계에서 언제 비평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거를 계속 전통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일단 전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 작곡 시작할 때 이거는 전통음악의 무엇을 가지고 뭘 한다, 했다 이런 식의 작업들이 전 전통음악을 다 그냥 찢어발겨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곡을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생각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쩔 때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 같은 면들을 내 작업 안에서 찾게 되고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창작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통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결국 그 결과물들은 전통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훨씬 많고 어쩌면 거의 전무하다고까지 느껴지고 근데 여기서 그 고민의 지점들이 음악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를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음악이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슬프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외송 씨의 어떤 전통음악 작곡가로서의 그리고 동시대적인 작곡하기를 하는 고민 지점들 그리고 안성수라는 예술가가 왜 이 라해송이라는 작곡가하고 세 번 연속으로 현대무용 음악으로서 라해송 씨의 음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더 많이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목이 소박화돼 2019년 4월 25일에 카무스 공연장에서 이루어졌던 실황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여시야문 이동훈과 오늘 아이송 씨하고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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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송 씨하고의 아멘 아멘